이번에 심기일전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제 항상 매년 심기일전에 토요일날 했는데 토요일마다 특강이 너무 계속 있었어 그래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특강이 끝났으니까 토요일날 좀 시간이 비어서 심기일전을 좀 잡았는데 3년 동안 나왔던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원론 개념이 있어요 부동산 원론 우리 감옥은 부동산학 개론이고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원론인데 최근 3년간 나왔던 부동산학 원론 감정평가에 나왔던 우리 시험과 밀접한 관련 문제를 40문제를 제가 선별해가지고 이때 해설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볼 거니까 관심 있는 분 물론 이거 공부했다고 100% 우리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유형이나 올해 나올 문제는 감정평가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항상 새 문제나 항상 겹쳐요 새 문제나 근데 그 3문제 중에 한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긴 하는데 최근 3년에 올해 35회죠 35, 34, 33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을 제 세 개를 엮어서 40문제를 꼭 알아야 되는 걸 제가 딱 감추려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이때 3시부터 시험을 보고 3시부터는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건데 해설 강의 할 때인데 수업 끝나자마자 여기 있는 사람들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수업 끝나자마자 간식 간단히 먹고 시험 보고 3시부터 해설 강의를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로 제가 40문제 해설 강의 해줄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라서 참여하실 분은 여기에 오셔서 참여도 되고 라이브로도 실시간을 준비할 거니까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셔도 되고 밴드에 제가 다시 공지를 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할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수를 조금씩 더 올리자 점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올리면 너무 좋은데 내가 생각보다 준비는 더 했는데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네 아 기분 나쁘고 재수없게 문제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맞아야 될 문제인데 내가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면 지금 실수하는 게 좋지 본시험 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실수한 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야 이런 거 거의 내가 80% 맞힐 거라 생각했는데 야 선생님이 어렵게 내니까 10%에 해당되는 걸 또 틀렸네 그럼 좀 더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